네 드디어 제 세번째 책인 The 5%에 대한 해설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세번째 책의 목표는 The 5%는 원서를 더 즐겁게 읽도록 도와주는 어휘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책이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휘들 있잖아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책은 세 챕터로 되어 있고요 첫번째 챕터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모든 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두번째 챕터에 가시면 이렇게 어휘책이기 때문에 어휘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어를 4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그 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부터 레벨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번째 단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최신 기사나 영어사전식 뜻이라든가 또는 한글 뜻이라든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걸 좀 먼저 설명하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실제로 사용된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기사로 접하게 되는 내용을 실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전체 링크가 있어서 누르면 이 기사의 본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력 자체를 단편적인 입력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모든 컨텐츠는 입체적인 입력을 목표로 합니다 입체적인 입력이라는 거는 글로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에 대해서 사진, 글,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에 스눕독이잖아요?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영상은 다 대본을 제공합니다 대본과 함께 밑에 해설을 제공하고요 해당 영상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링크가 되어 있어요 누르면 바로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단어를 레벨별로 다 나눠져 있고 4, 50개 정도의 단어를 이렇게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2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챕터 3으로 넘어가 보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건데 원서를 한 2, 30권 정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지문을 좀 따로 떼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그 본문 안에 예를 들면 방금 보신 어프로치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을 교과서나 문제집이 아니라 진짜 영어를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내용은 이 챕터 3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중심에 놓고 이것을 같이 해석해 보면서 챕터 2에 있는 내용도 돌아가서 이 어프로치가 실제로 사용된 앞에 있는 신문기사 제목이라든가 동영상 부분 다 같이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챕터 3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챕터 2로 돌아가서 그 부분도 같이 책에는 없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더 구성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주로 이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1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으로 가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